이 날을 위해 20년을 기다려왔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나의 매력이 폭발한다 나의 야망은 크고 심장은 요동친다 충전이 필요할 땐 CCC 현재 시간 8시 30분 수업 시작은 8시 55분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35분 전방 3미터 커플 사이 간격은 0.0미리 하지만 나는 솔로이기 때문에 저 사이를 끊고 갈 명도는 충분 지하철 독자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 지금이 속도라면 지하철을 탈 수 있다 이 영상이 길이는 30초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충전이 필요할 땐 CCC 나의 계획은 무너졌다 하지만 마포대교는 무너지지 않았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다 이제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충전이 필요할 땐 CCC 마포대교가 본 Lulu